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피비센터 염정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말 수급 공방이 굉장했는데, 오늘 그래도 배당락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승 출발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피, 양시장에서 3조 원 규모의 사실 제규모 매도가 이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해서 12월 들어서 순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양도세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사익실현에 대한 부분,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으로 매도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12월 들여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반도체 섹터, 제형주 섹터로의 계속해서 자금 유입이 아무래도 내년도 까지의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감소세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양도세라든지 차익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조금은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 같은 장소에서 일단 제형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어제 전 같은 경우에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무게감이 있는 종목들이 조정이 깊었습니다. 특히 2차전지가 반등을 줬는데요. 특히나 2차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LNF 등이 8에서 9%대 급등을 보여주면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대형주 에코스닥에서의 중대형주가 반등을 보여주면서 2차전지 섹터가 다시 한 번 좀 갈 수 있다. 결국은 주도 섹터에서 파생되는 소형주로까지 이어지는 분위기가 저는 2차전지가 다시 한 번 좀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몰렸었습니다. 한동안 쉬어갔던 게임주, NFT 관련 주들이 다시 한 번 주가의 재시동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홀딩스,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 공개를 하면서 장중이 급등을 하면서 상승,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대한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게임주 쪽으로도 계속 몰려들고 있는데요. 내년이라고 해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게임 시장에 대한 본격 시동이 저는 게임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섹터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파생되는 카메라 부품 관련주, 스마트폰 관련주, 그리고 OLED 관련주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섹터들이 다 같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 순환매가 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으로 대형주는 일정 부분 상승, 탄력이 둔화된 부분이 있지만 중소형주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엔터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터주도 역시나 한동안 쉬어가면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엮이면서 사실 한동안 다시 눌렀었던 부분이 내년, 결국은 지금 연말에 매수할 종목들은 내년 개장과 함께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내년도에 대한 성장 기대감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다시 한번 연말에 반등을 시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터주 역시도 어제 단기적으로 급증을 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눌렀었던 주도 섹터들이 다시 한번 어제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부분을 봤을 때 결국은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말에 오늘 내 매수하실 종목으로 선택하신다면 올해 주도했던 종목들 중에서 많이 좀 눌려있었던 종목 중심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